미국 플로리다 주내 코카콜라 공장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쪄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. 현지시간 26일 UPI통신 등은 미국 플로리다 코카콜라 공장 근처에 살아 코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은 악어의 근황을 전했습니다. 이 악어는 최근 살이 급격하게 불어나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코카콜라 악어는 수년간 같은 곳에 살아왔지만 최근 서식지인 저수지 근처 울타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.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악어에게 코카콜라라는 별명을 붙이고 다가와 계속 먹이를 줘 살집이 급격히 불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. 이 악어는 무게가 450파운드 약 204킬로그램에 크기는 274c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람들은 이 악어에게 고기와 햄 등을 주로 먹였고 악어도 이미 사람들에게 먹이를 받아 먹는 상황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. 악어를 구조한 구조대원들은 이 악어는 극도로 과체중이라며 한 번 먹이를 얻어 먹는 데 익숙해지면 악어가 사람들에게 먹이를 얻으려 접근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악어농장 측은 살이 찐 악어에게 생선과 닭가슴살 위주의 식단 조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악어는 극도로果이자 악어는 극도로가 더욱 있습니다. 악어는 극도로가 더욱ice좋 liberty 현금이 없ancoворена 차선시 Alexis 악 köt amigos 모로 제한ipping from offer to i failed 대란 계획에서는 판이다